og 봐봐 고만! 고만! 아주ыт다 뭘 해야 되요 누가 웃어 저긴 2부에 자기네 진짜로 김종현 금아리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흡사 먹고는 근데 입지 않아요? 입지 않아요? 이빨 자기네 다른 모드 ㅋㅋㅋㅋ 이거 오리지나 오늘... 너무 단단해 ㅋㅋㅋㅋㅋㅋ 남의 마늘 그리고 요즘 또 취미생활 4세대의 최고 유행 네 이제 요즘 제가 제가 다시 이제 이 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고 있는데 데이터를 삭제하면 어떤 기분이 있나요? 몰라 또 뇌로 삭제해요 혹시 달고나 뽑기에 참여하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? 저.. 네 이렇게 딱 두 명 한 가지만 고려면 민초 월떡볶이? 너무 어려워 와 야 너무 어려워 잠깐만 너무 어려워 멈춰 저 멈춰 멈춰 민트젓거 사랑해 와 민트젓거 그린띠 명떡 친정 도스 요즘 기준으로 고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민초 야 역시 돼요 역시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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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 뭐해요 저거? 저거 와 팥이네 팥 팥 팥 팥 옛날 옛날? 너 언제 사람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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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보다 많이 많이 좋아해 오 제이 형이지 오 제이 형이지 오 얘 잘 그렸다 고마워 진짜 잘 그렸어 아 진짜 뭐야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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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차선 정신 없어 그만해 랩 및 낙포 세일 헌트사 뭐였어? 드릉스 당황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분위기는 혼자 있어 하나 둘 셋 갑자기 그거는 언제 땡 딩동댕 오늘 만날 만날 옷장앞에 고민 중인재가 고른 가장 멋진 옷은 정원 셔츠 땡 아이 땡동댕 뭐야 이게 땡 땡 그래서 맨 처음에 딩동댕이라고 머릿속에 딩동댕이었는데 입에 진짜 땡이 나와버렸어 아 그러셨구나 애교부리는 아 그러셨구나 야 너 뭐야 아 그러 재영상 재영 다리 해갈래요 다리 합시다 갑시다 야 이거는 다리를 올라가시는 게 싫어 다리 머리 하는 것도 무슨 경우에 머리에 빗자라만 빠져 뭐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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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데요 무서운데요 아 저기 꼬리 공격 꼬리 공격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웃겨요 안요티 저기 안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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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나 잡지마 야 나 진짜 나 처음 와본다고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있으니까 싱신 문호 있었어요 아 문호 안 있네 문호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다 아 아 호랑이 있었나요 호랑이 있었어 호랑이 있었어 ㅋ 아무거나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귀여워 뭐라 하잖아 웰커페어 감격이 벅차 표정이 왜 저래? 너무 이러네? 아 태어나기 잘했었는데 아 태어나기 잘했었는데 월말 교산을 이제 또 하는데 일단 월말 교산을 다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더 줄이려고 저도 이제 안 먹으려고 저 시작부터 실패해 11차 엔진이래요 귀엽다 11차? 귀엽네 11차 엔진이래요 아이랜드 아이랜드부터 하자 하자 아 그거는 보지 말아주세요 말 안 했는데 그건 아니죠 아이랜드 보고 지금이 중요한 제이원 팬이 될 수 있어 아니 하하하하하 초능력이 생긴다면 순간이동 vs 시간이동 당연히 시간이동 아니 아니 하나만 달려드렸어 아저씨 오케이 제일 다섯 명 제일 다섯 살 와 둘 다섯 야 야 히히 하하하하 하하하 아직까지는 4,4번 아 근데 동생이 몇 번까지 나왔는데 그래 초과일 것 같아요 원래 페이저 먹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? 하나 3,4 왜요? 왜요? 와 잠깐만 와 하하하하 또 간다 뭐 진짜 하면서 와가지고 뒤에서 종훈이 뒤에서 종훈이 다녀왔다 나 그때 그때 아 근데 곧 졸업이에요 형 저희 어우 동갑이네 너무 좋아 동갑 박대만 친구야 어 친구 네 이제 반말해도 돼요 말 좀 구하시면 돼요 아니 로마 지금 아니면 이렇게 딱딱하냐 이거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제 있는 제 있는 요러면서 뭐 뭐 한라구 도대체 시는 성격에 Friend Cliff 시는 성격에 제이형이 시는 성격하게 아 outro 제이 할 때가 그런 건 아니야 원래Are you your 아니 너 왜 제이형을 추가했어 아 Exact 城번그алы 내이 형이라는 게 뭐였어 너 그러면 마음 klassuss 돼게 저ylan 활덤 때는 OS 난 좀 킹활동 이었는데 이번 활동,olas wire 3주 밖에 없어서 이것을 할 때 좀 아쉬웠던것 같아요 맞죠? 그렇죠? 그래도 팬미팅 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?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3차를 믿습니까? 우리가 너한테 하고 싶은 질문 근데 하트 진짜 많이 있어 하트 하트밖에 없으면 댓글 줄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웃칠 것 같아 오늘 시클비가 와 진짜 하트 아 네